지금 부산 고리 핵발전소 저는 지금 부산 고리 핵발전소 앞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리 1호기와 2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가운데 고장과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고장과 사고, 납품과 이권을 둘러싼 비리, 핵피아라고 불리는 강고한 카르텔, 한국원전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야말로 원전의 안전에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수백명 아이들이 수장되는 나라에서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원전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반경 30km 내에서만 수백만 명 국민들의 삶이 뿌리뽑히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을 문제인가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한 해 20조 원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원전 산업을 누가 움직이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동안의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원전 묵시록 2014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운자력 측은 늘 안전을 위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조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일 영광핵발전소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사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방사능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사성 폐기물을 그냥 배출해버렸습니다. 신동연 PD가 보도합니다. 8월 2일 영광핵발전소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날입니다. 핵발전소는 원자로에 기체 폐기물이 차면 주기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오후 1시 33분 배출할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가 시료를 채취합니다. 기체 폐기물 속에는 아르곤 41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농도 테스트를 통해 기준치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 분석 결과 방사성 물질 아르곤 41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준치 이하든 아니든 나와야 할 방사성 물질이 이번엔 아예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원이 실수했거나 테스트 장비가 고장나는 등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최고 시속 10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하는데 달리는 차량의 속도가 0km로 나왔다는 겁니다. 스피드건이 잘못됐든지 작동을 못한 건지 아무튼 뭔가 정상은 아닌 겁니다. 이처럼 핵발전소에서 완벽하게 통제해야 할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원자로 건물 안에 핵 분열로 인해서 생성되는 아르곤 41이 존재를 할 거고 8월 2일 분석 결과에 아르곤 41이 안 잡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분석을 한 거죠. 샘플을 잘못 채취를 했다거나 그럼에도 연간 핵발전소 내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58분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을 위한 배기 펌프가 가동됩니다. 오후 5시 42분 폐기물 배출이 완료됩니다. 40여 분 동안 외부로 배출된 기체 방사성 폐기물은 1,699 세제곱미터 결국 방사능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대기 중에 배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르곤 41은 계속 나왔는데 미숙 연공들은 기체 샘플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아르곤이 안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버리면 나중에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와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르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르곤이 전혀 안 나온 걸로 보고가 돼버린다는 거죠. 아르곤 41은 뼈에 침착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은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농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2009 전 한국수력 원자력 부사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체 배출로 인한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방사선 영향이 연간 선량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기체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전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출이 끝난 이틀 뒤인 8월 4일 기체 배출 관리자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합니다. 다음 날 뒤늦게 시류를 다시 채취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8월 2일자 기체 배출 보고서에 엉뚱하게 8월 5일 분석 결과를 끼워 넣었습니다. 8월 2일 날 이미 배출은 돼버린 상태고요. 8월 5일 분석은 배출된 이후에 남아있는 공기를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공기는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에서 그 공기를 다시 채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계가 제한치 이상으로 가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만 분의 3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물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방사성 기체가 무단 배출된 영광 6호기 바로 옆 5호기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별부구장으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 대량 배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지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들을 전후 사정과 사실적 관계들을 파악을 해서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한수원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한수원이 구태의원안 기존의 관성적인 안전불감증을 근본적으로 터너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한수원 측은 기체 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재분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의 근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그동안 많은 일을 숨기고 때로는 속여왔습니다. 이번 방사성 기체 폐기물 분석 오류건에서도 한수원은 국회 보고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국회 오영식 의원실은 문제의 8월 2일에 통제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한수원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8월 2일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고 3일 뒤인 8월 5일 뒤늦게 방사능 농도를 재분석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6일 뒤인 8월 11일 재분석한 측정값을 한수원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별도로 입수한 한수원 내부 문서를 통해 적어도 8월 19일까지는 방사능 농도 재분석 값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 측에 한수원 전산 시스템에 자세한 로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한수원 측은 재분석한 측정값을 국회가 자료를 요청한 이후인 8월 20일 입력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어문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날아와 많이 재촉을 했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혼돈을 한 겁니다. 담당자의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게 한수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영광 6호기의 기체 폐기물 배출은 딱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3명의 데이터 입력과 결제는 20일, 22일, 25일, 3일 동안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산 로고 기록에도 20일 날 작업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11일 날 입력을 했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자 3명이 모두 입력 시점을 11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 처리를 빨리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회 보고를 허위로 꾸몄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스타파가 입수한 8월 6일자 또 다른 한수원 내부 문서입니다. 8월 2일 사고를 경락 건물 배기를 위한 실효 채취 및 분석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분석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들어가자 한수원 측은 분석 오류로 판단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둘러댑니다. 그거를 배출이 테스트 오류가 난거잖아요. 어떤 오류? 테스트 그거는 아니고요. 테스트 오류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테스트 오류는 아니고 분석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분석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 않죠. 분석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미 한수원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신 건데 그냥 담당 차장은 사람마다 좀 생각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문서는 팀장 결제까지 받은 공문서입니다. 팀장 사인을 했는데 팀장은 일단은 차량이 잘 보장하는 건데 어느 팀장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한수원은 또 법이 정해놓은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시료 분석을 담당한 방사선관리 용역업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먼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한수원이 사실을 그냥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일은 왕왕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방사선 기체 폐기물 무단 배출은 8월 2일에 일어났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배출 허가서 승인은 무려 23일 뒤인 8월 25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어도 일주일이면 끝나는 통상적인 기체 배출 행정처리 과정이 23일이나 걸린 이유도 한수원 측이 투명하게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문제는 한수원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을 숨겨도 그것을 외부에서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 해 매출액만 20조 원이 넘는 황금화를 낳는 산업이 됐지만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20조 산업에 대한 정책결정 역시 소수의 이권으로 뭉친 카르텔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이 이권으로 뭉친 이익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세계원자력 방사선 엑스포 행사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의 조석 한수원 사장이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입니다.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승인에 관여하는 등 대표적인 친원전 정치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축사를 합니다. 안전한 원전의 이미지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내 기업의 성장 그리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수원과 2조 3천억 원대 원전 건설 계약을 맺은 두산중공업. 지난 7년 동안 370건이 넘는 원전 관련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 관료와 업계,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친원전 정치인 등 원전 관련 각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07년 2조 5천억 원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성장해 127% 즉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 원전 산업 전체 매출액은 20조 원이 넘습니다. 5년 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은 탄탄대로입니다. 2035년까지 16개를 증설해 핵발전소를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 초에 심의 확정했습니다. 2011년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권은 소수의 원전 업계가 독차지합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이미 진입한 업계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별도의 경쟁이 필요 없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자면 일정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겠죠. 한수원과 정부 등 원전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 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원전 정책과 운영 과정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기업의 사회의사라든가 고임원이 한정과 한수원의 특수관계 혹은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투명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졌던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 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인 것 같고요.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는 원전 당국의 비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3개의 기본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다루는데 결정적인 자료인데도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원자력 안전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란만을 허용하는 등 정보의 접근을 제한해놨습니다. 열람은 한계가 많아요.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보면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가 될지 모르는 그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명분은 획득할지 몰라도 저희는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핵발전소 내 중대 사고는 은폐와 축소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2012년 2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난 전원 중단 사고에 대한 은폐가 대표적입니다. 냉각수 작동이 멈춰 자칫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연료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한수원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5분 동안 피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냥 덮을까. 공개할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럼 이걸 뭐 덮자. 100명도 안 돼요. 아마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타격증을.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의 납품 계약 현황을 입수해 분석하고 최근 3년 동안 원전 비리 관련 판결문 150여 개를 조사하는 등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익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과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를 이번 주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밀집된 곳이고 핵발전소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이곳 고리 원전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3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불투명하고 무능하기로 세계 수준의 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패한 핵피아들은 먹잇감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뉴스타파의 원전 묵시록 2014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ью 아멘